퓨 아.. 카자 대박인다 어 미친 째 왔다, 큰일났다 아 큰일났네 어떡하지 어떡하지? 아 그 패턴 쓰는 거 아니야? 오오 오케이 다행이다 정상적으로 한다 오케이 그럼 괜찮아 데뷔 데뷔 어? 너무 아픈데? 와 데미지 마 아 여기 안되네 그 기술 쓸 수 밖에 없나보지? 레아 아 이제 레아하고 뜨네 그래도 도 저번에 13미러 다행이다 아 옛날 거 없었다 다행이다 아 큰일 났다 히트 켜 딜 봐 딱 15에요? 옛날에 13이라서 아 아 아 너무 지네 오씨 박놈 어? 아 큰일났다 못앉았어 대박 못앉았어 대박 와 자기가 레아스네 죽었다 아 아니 나도 근데 순간적으로 저거 히트해서 상단원을 못앉았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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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 안 깨울었네 생각보다 신나 킥!! 깜짝이야 깜짝이야 와.. 연결됨 깜짝이야 총봉 멋있어 히트 키우고 일단 어 뭐야 내가 이기네 대박 렛츠고 오호호호 뭐야 발로 차는거 멋있다 여기다 압박맞으면 너무 진짜로 가야해 여기다 압박맞으면 너무 진짜로 가야해 아 너무 진짜로 아 너무 진짜로 아하 골짜 어 뭐야 터퍼 확장아있네 데빌? 대박 헐 뭐야 데빌 확장아있네 아 감사합니다 코너미 빡! 아 레아로 마무리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대박 5개 4개 스피룩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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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아 또 많이 때리네 이야 쩌네 와 안 펼친다 통발 아 대박 와 이게 생으로 잡아도 좋다 히트 때는 구분이 안되네 아 얘나 없었네 가자 거의 마무리하는 거 쩌 어 오 랩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씨 유지 안하면 안 남았어 좋네 좋네 카즈아는 세븐이랑 비슷한거 같아 나락이 통과류가 이즈가 돼서 대들띠 아 안녕하세요 아 대박 리베우기 리베우기 아닌가? 아 날아 히트스매시 얘는 히트스매시가 하단이야 그렇죠 싸워 아 이게 뭐야 이거 뭐야 히트스매시 히트스맨 히트스 히트스매시 히트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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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트스매시 백 투싼내네 완전 파크 히트스매시 히트스 히트스 스팀, 스팀에서는 솔직히 뭐 렉이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풀수록 해보시면, 풀수록 아니다 카즈야는 이게 롤백 됐더라구요 카운트 생겼습니다 다시 이것만 해도 뭐 완전 버터가 좋다 오 재미네 나중에 사람들 잘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게임이 막 엄청 금방 끝나는 느낌 아 좋았어 안풀리지 히트회복 하하하하